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탑화의 심층구석 오늘 12월 18일 오늘 또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석폐율제도가 뭐길래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겨루나 그거를 보면 민주당이 굉장히 이유가 있어요 그쵸 민주당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석폐율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대충은 아실건데 왜 지금 민주당에서 석폐율제도 4뿌라스 그러니까 그 정의당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대한신당 어 요 4개 당이 자기네끼리 3 플러스 1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50% 연동용 50석에다가 그 30석에다가 캡을 씌운다 그래서 30석만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어 뭐 연동용 캡을 벗겨 놓고 하자 이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석폐율 이라는게 여러분들 그 지금 정의당에서 주장하는가는 지금 현재 지금 뭐 정의당 그 안대로 지금 3 플러스 1을 안대로 하면 민주당이 한 어 비례대표로 한 7석 얻어와요 7석 음 7석 그쵸 어 7석 밖에 못 얻어오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비례 포함해서 한 14석을 얻을 수 있어요 어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 산 득표율 10% 를 얻었죠 득표율 10% 를 얻었으니까 그 연동용 비례대표 50% 를 사용하면 원래 100% 일 경우에는 어 300석 중에 10% 를 까 30석 인데 거기서 어 50% 를 까 15석 인데 15석 에서 어 캡을 30% 만 캡을 씌워 놨기 때문에 한 두세 석 줄어들면 한 열두 석에서 한 열네 석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권역별 비해 그 석폐율 제도가 뭐가 문제냐면요 잘 보세요 한마디로 그 각 그 그 정당에서 그 이중 등록을 하는 거죠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이름 네임밸류가 높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나 그 바른미래당의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이 지역구도 출마하고 비례대표의 이름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비례대표의 아니 복잡한게 아니라 쉽게 설명해 줄게요 한마디로 석폐율 제도를 하면 억울한 가장 근소하게 떨어진 2등을 당선시켜 주는 거잖아요 어 가장 2등을 당선시켜 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정의당과 민주당이 왜 힘겨루기를 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역구에 출마해서 뭐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그런 사람들을 석폐율 비례대표율을 6명을 쭉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직권여당의 제1당과 진보정당의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른 거예요 쉽게 설명할게요 직권여당이라는 것은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과학 그 다음에 어떤 뭐 장애인 배려 뭐 이런 것들의 각 분야 직능별 직군별 직권여당이기 때문에 과학 분야의 어떤 인재채용 그 다음에 그 그 어떤 우리나라의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직능채용 그러니까 직권여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비례성을 각종 각 분야 사회 각 분야의 인재영입을 통해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어 직권여당이기 때문에 비례를 아무나 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 직권여당이니까 아무래도 경제 분야 뭐 과학 분야 농어촌 분야 사회의 소수 그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직권여당이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근데 정의당은 어때요 그런 책임감이 없죠 정 정의당 같은 경우에 그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당의 내임율이 높은 사람들을 각 지역의 선거에 참전시켜서 떨어지면 비례대표로 구제하려고 지역구에도 출마시키고 석폐율 제도의 정당 명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떨어져도 여기서 구제가 될 수 있게끔 지역구 선거에도 이름 있는 애들 다 내보내고 떨어져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그대로 합격을 시켜줄 수가 있잖아 근데 민주당은 그래봐야 석폐율 제도를 적용을 받아들일 경우에 한두 명 정도 석폐율로 구제를 할 수 있지 정의당같이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전부 석폐율 명부에 올려가지고 현역 구하기 이렇게 하면 정의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없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그렇잖아 민주당과 정의당이 차이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민주당은 석폐율 제도에 2명을 올렸어 이름을 그래갖고 가장 악각하게 떨어진 사람 2명을 구제해주기로 했어 근데 정의당은 6명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지역구에 나간 사람까지 다 1, 2, 3, 4, 5, 6으로 해 그렇다고 민주당이 현역을 떨어뜨리고 직능별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할 수는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민주당도 똑같이 한 7석의 비례대표가 있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지역구에서 2등이 되더라도 왜? 현역들을 열심히 싸우게 해주려고 열심히 싸우게 해주려고 우리도 석폐율 제도 7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 사실상 비례대표의 의미가 세퇴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민주당 비례대표가 뭐야? 선거를 통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국익을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이렇게 석폐율 제도를 해갖고 정의당은 저렇게 열심히 싸우도록 총선에 나간 사람들이 떨어지더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해놓고 민주당은 1번, 2번만 석폐율 제도를 구해준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싸우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현역을 구하기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하면 어떻게 돼? 비례성이라는 공공성의 강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첫째로 그걸 반대하고 둘째, 민주당이 가장 반대하는 건 뭐야? 과거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전국적으로 내지는 못했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 뭐,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전국의 비례대표를 냈어요? 전국의 후보들을 내요? 내지도 못해요 여기저기에만 내요 근데 어때요? 이제 전국적으로 후보를 다 내 막 진보정당, 조그만 정당들도 막 무슨 진보, 무슨 당, 정의당 막 후보를 왜? 몇 표라도 득표를 해갖고 혹시나 비례대표 한석이나 얻을 수 있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굉장히 수도권 지역에서 민주당과 어느 정당이 막 100표 차이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정의당이 거기서 뛰어들어갖고 1%, 5% 정도라도 가져가갖고 전체적인 정의당의 파일을 키우기 위해서 표를 가져갈 경우에는 진짜 100표 차이로 등락이 오가고 있는 수도권 싸움에서 오히려 자한당 좋은 일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예전 같으면 정의당이 후보를 반도 못 내요 반도 못 냈는데 석표율 제도를 해갖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내년 총선을 치를 경우에는 정의당이 여기저기서 후보를 다 내버리면 결국은 민주당 표가 가는 거거든 민주당 표를 갖고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정의당 안에서는 가장 득표율이 많은 사람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자기가 당선되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수도권에서 정의당 후보나 진보정당의 후보들이 막 난입을 해갖고 결국은 자유한국당에게 가지 않을 표들을 결국은 자기네들이 갖고 가면 자유한국당과의 경합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민주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딱 이해가 갈 거 석표율 제도라는 게 석표율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비례대표가 숫자 제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현재에 갖고 있는 비례대표의 숫자 갖고 권혁별이든 뭐든 자기네들이 1번, 2번, 3번을 정당별로 알아서 그거는 명부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정당은 석표율 제도로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아깝게 떨어진 사람 1번부터 10번까지를 전부 지역구에 나간 사람들한테 주겠다는 정당이 있을 수 있겠고 그거는 소수정당이야 바른미래당이나 손학규나 정동영이가 왜 같이 이걸 찬성하냐 석표율을 왜 찬성하냐 자기 사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손학규 자기 측근들 있잖아 김관영이나 이런 애들 자기를 딱 지켜주고 있는 애들 군산에 나가서 떨어지더라도 석표율 제도를 지키게 되면 자기 사람들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수정당에서는 자기 사람 챙기기 가장 좋은 게 석표율 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이 석표율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이 저런 소수정당들 같이 석표율 제도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민주당만 왜 1번, 2번만 아깝게 떨어진 사람이고 나머지들은 구제 안 해주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현직에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 구제 안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비례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농어촌분야, 과학분야, 장애인분야 어떤 사회의, 취약지역의 대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능 분야 이런 분들을 뽑지 않으면 쟤네들 때문에 오히려 비례가 훼손될 수 있다 그래서 석표율 제도를 현재 민주당이 절대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가장 더 심한 게 100표 차이로 자유한국당과 1% 차이로 새벽 1시가 다 돼가도 누가 당선되는지 모르겠는데 정의당이나 소수 정당들이 진보 정당들이 조금이라도 득표를 하기 위해서 담은 1%나 5%, 2%나 가져가면 자유한국당이 당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특히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전지가 많기 때문에 그 격전지는 진짜 1%, 2% 갖고 100표 차, 200표 차로 당락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석표율 제도를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후보도 못 냈던 정당의 사람들이 수도권의 마구잡이 식으로 후보를 공천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합의점이 되든가 민주당이 지금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어떤 3 플러스 1이 연동형 캡슐 30%를 받아들였고 석표율 받아라 그랬더니 민주당이 석표율 못 받는다 그래서 마치 민주당이 선거법을 훼손시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정의당과 잘 봐요 여러분들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평당은 자유한국당이 몇 석위를 얻어도 상관이 없는 정당이야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고 정의당은 지네들 의석수만 늘리면 땡이야 바른미래당도 자기네 의석수만 늘리면 땡이야 민평당도 자기네들이 호남에서 의석수만 늘리면 땡이야 유일하게 민주당만 자유한국당에게 절대 많은 의석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의 어떤 석표율 제도에 의해서 소수 정당들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 지적구에서 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한 얘기가 진짜 민주당이 석표율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한국당과의 싸움에서 분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의 목표는 자유한국당 괴멸일이 된 다음에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이 괴멸일이 된 다음에 얼마든지 다시 선거법을 수정하고 고치고 안 그랬습니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얻고 그다음에 정의당, 바른미래당 범여권들이 180석 또는 200석을 얻은 다음에 그다음에 얼마든지 좋은 선거 제도를 바꾸고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데 당장 내년만 보고 내년 우리의 주적은 이 기회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언제 우리가 괴멸시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민평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손학규나 자기네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진짜 범여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가장 불리한 선거 제도로 내년을 치를 수 있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을 최소한 의석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 선거를 치를 궁상을 하는 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의당이나 다른 정당들 지금 뭔가 착각을 하는데 정의당이 마치 지난 총선에서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이 10%라고 해서 마치 그게 정의당의 지지자들이 자기네들은 원래 전국적으로 10%를 얻는 정당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정의당의 지지율은 제가 볼 때는 5%밖에 안 되는 정당이에요 나머지 5%는 이명박근혜 때 이명박근혜 때 투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명박근혜를 거치면서 국민들이 강한 야당 싸우는 야당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힘없는 답답함을 느꼈던 민주당보다는 소수 정당으로서 저 반민주 세력인 이명박근혜 정권과 소수 의석 다섯수 같고 다섯수 같고도 가열차게 싸우는 정의당에게 지옥구 투표를 해주셔서 그러지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정부에서 정의당이 마치 문재인 정부를 퇴색한 우회전한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과 연합을 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사실상 정의당이 때를 쓰면 때를 쓸수록 정의당이 들어갈 수 있는 비례대표 한계는 줄어든다 정당투표는 줄어든다 특히 정의당은 무엇을 착각하면 안되냐 정의당에게 투표를 했던 지지층도 바로 민주당 지지층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정의당은 뭔가를 착각하는데 정의당의 순수 지지층은 내가 볼 때는 5%밖에 안된다 나머지 5%는 조금 더 열심히 싸우라고 이명 박근혜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정의당에게 정당투표를 했던 결국 문재인 지지자들이다라고 명심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는 공공의 적인 자유한국당 괴멸의 사활을 걸어달라 그래서 시간은 제가 보면 잘 보세요 시간은 소수 정당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연동형 캡슐을 씌우든지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유리한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왜 그러면 소수 정당 즉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대한정당의 약점은 현행대로 석표율 제대로 없애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가 적용이 되면 적용이 되면 무조건 소수 정당에는 유리하게끔 자기네들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네들은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절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고 소수 정당에서 민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계속 민주당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협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고 또 민주당의 아클래스는 뭐냐면 정세균 국무총리의 지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정세균 국무총리의 어떤 국회의 인준을 위해서는 민평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의 어떤 협조가 있어야만 국무총리의 공석이 없이 국무총리의 인준이 되기 때문에 또 소수 정당에서는 정세균을 볼모로 잡을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지는 어차피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선거제도 연동인 비례대표 받아주는 경우에는 양 거대 정당이 가장 손해를 보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가장 손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어떻게든지 허용을 해주려고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협상을 해주는데 자유한국당은 어떻습니까? 아예 비례를 없애자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아예 비례를 없애자고 하는 애들인데 지금은 사실상 여야가 자유한국당을 패싱을 하고 선거제도 그리고 공수처법안을 검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안을 통화시키려 하려면 결국은 합의점을 서로 이번만 한시적이라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의석을 가져갈 수 있는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절대 우리 지지자들이나 우리 민주정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선거제도 개혁법이란 선거법 하나로 민주주의가 분열되면 안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조금 답답하고 심상정이 미울 수도 있고 정의당이 미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범여권은 같이 가야 된다 좀 지금이야 기분 나쁘지만 결국은 나중에 합의가 되든 어떻게 되든 정의당도 우리 편이고 범여권은 같이 가서 자유한국당 괴멸에 힘을 쏟아야지 이런 선거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갖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의당을 자유한국당과 같이 취급을 하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 같이 가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것은 민주당의 양보를 요구하는 소수정당과 이거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는 소수정당에서 연동형 캡슐 30% 30석에 대해서는 캡슐을 받아들인다고 했으니까 하나씩 타협점이 된 거죠 어제까지만 해도 30석에 대해서 캡슐을 벗겨라 벗겨라 날을 쳤는데 오늘만큼은 소수정당이 연동형 캡슐을 인정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나가면 여러분들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칼자리를 지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수 안해 라고 하면 사실은 나머지 정당들은 10석이라도 얻을 수 있는데 두석, 세석밖에 못 얻는 소선거구제로 가면 사실 이길 지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수정당이 민주당 안을 받아들여서 단 이번 총선만 적용을 하겠다 이런 단서를 달아갖고 어떤 양보를 해주는 모습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안해하는 게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이 범여권 세력들은 결국은 공공의 적은 자유한국당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적대시지 하지 않고 범여권의 분열을 분명히 갈라치게 하려는 세력들이 보일 텐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만 얘기하면 그 무엇보다도 석패율 제도가 뭐길래 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겨루는지 가장 짧으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잘 했지 않았나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